이번 영상에서도 스카프 매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카프 사이즈가 좀 큰 풀을 가지고도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 90에서 90대는 정사각형 스카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적어서 그 다음에 일자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묶어주세요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주세요 가운데를 접어서 한번 앞으로 해서 여기 공간에 양쪽 끝을 끼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를 조금 펼치셔도 예뻐요 펼쳐볼게요 스카프를 우선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묶에 들은 다음에요 여기 중간에서 중간 이만큼을 잡으세요 앞안에 이렇게 써선으로 이렇게 접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실내에 있을 때 이렇게 해도 좋고요 코트 겉에 하셔도 좋고 또 프렌치 코트 겉에 이렇게 하셔도 아주 예뻐요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스카프를 접은 다음에 또 이 한 면은 이렇게 반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요 한 면은 반을 접어서 이쪽에 이렇게 손으로 주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끝을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좀 마지런히 해서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 끝을 여기 고무줄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이쪽에 접힌 부분은 이제 꽃처럼 설칠 수가 있어요 정상평 스탑으로 이렇게 일자로 접었어요 한 벽에 더 돌려서 여기 중간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펼치면 리본이 되죠? 이 리본을 이 안쪽으로 넓게 밑에서 위로 사각형 스카프를 이렇게 일자로 접어서 한쪽에 매듭을 주어주세요 이쪽 편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코리에 이만큼만 넣어가지고 이쪽을 살짝 펼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도 한번 연출해 보세요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고개 앞으로 한 바퀴 와서 이 앞쪽에서 한번 한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밑에 것을 위로 빼서 전체를 묶어주세요 또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매 볼게요 이 상태에서 묶을 건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펼쳐서 이 가운데로 한쪽을 넣어주세요 이 가운데로 한쪽을 넣어주세요 빼고 이쪽에 이렇게 나오게 양쪽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게 이렇게 펼쳐지죠 정사각형 스카프를 대백선으로 반을 접어서 일자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꼴 건데요 전에 긴 타형 스카프로 비슷한 모양을 했었는데 짧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넣어드릴게요 이쪽까지 하고요 손을 밑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한번 꼬세요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공간에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까지만 이런 스카프가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서요 이 꼴 부분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만큼 고무줄로 묶으세요 그리고 이만큼 고무줄로 묶으세요 그리고 이만큼 고무줄로 묶으세요 그러면 이쪽과 아래쪽 이런 스카프가 연출됩니다 이쪽을 예쁘게 펼쳐주세요 이 스카프는 좀 전에 한 것보다 좀 큰 스카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비슷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반으로 접은 다음에요 손으로 주름을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고요 고무줄로 묶어 주시고요 고무줄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는 이쪽에 끝까지 고무줄로 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길기 때문에 기장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요 고무줄로 끝까지 빼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빼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빼 볼까요 그러면 위쪽에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고 스카프가 기장이 좀 길면 이렇게 연출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대략선을 한 번 접어서 끝에서 뒤에까지 손주름을 잡아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같이 주름을 잡아서요 이렇게 이대로 그냥 목으로 돌리세요 목에 들려서 이 끝을 이쪽 반대편으로 묶으면 돼요 굳이 고무줄 사용 안하고 직접 하셔도 돼요 똑같은 스타일이 됐죠 똑같은 스타일이 됐죠 아까 그 상태로 손으로 주름을 잡았죠 이렇게 손으로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주름을 잡아서 이번에는 그냥 목에 이렇게 돌려서 끝이 아니고 중간 쯤을 그냥 이렇게 돌리세요 한쪽으로 솜을 그냥 놔버리세요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잡히죠 이쪽에서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멋스러운 스타일이 또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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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